안녕하세요 제이뷰의 제이재입니다 빠뽁 오늘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요청해주신 엠프로 엠엠 엠프로2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사실 엠프로2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레이아웃은 아니라서 따로 구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BWKBO 키보드를 리뷰했잖아요? 그리고 벤구 담당자가 열심히 댓글창을 확인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엠프로 요청 댓글을 보고 이번에는 엠프로2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야 이런 기회로 키보드도 사용해보고 리뷰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거죠 오빈스랩의 엠프로2는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미니 배열의 기계식 키보드인데요 출시된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미니 키보드에서는 꾸준한 인기로 베스트셀러 아이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프로2를 제가 리뷰하기까지 열심히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그럼 먼저 엠프로2의 간단한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게 좋았고 어떤게 아쉬웠는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거인척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키보드가 먼저 보이고요 그 아래로 설명서와 키캡 풀러 포인트 키캡 그리고 타입 C 케이블이 있습니다 매번 흰색이나 검은색 케이블만 보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케이블을 보니까 포인트도 되면서 색다르고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설명서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되어있는데 대부분 이미지 위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있어서 보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포인트 키캡은요 예쁘긴 한데요 무각으로 되어있어서 일체감이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짜니까 이건 타이빙 영상 때 끼워볼게요 엠프로2는 총 61키로 구성된 정말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로 선택하실 수 있고 가격대는 스위치별로 다르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화이트는 A4용지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톤의 느낌입니다 완전 뽀얀 흰색이고요 엠프로2는 100%에서 60%까지 확 줄어드는 레이아웃으로 넌패드가 없고요 방향키와 기능키도 없고 키보드 상단에 FL도 과감하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펑션키와의 조합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숫자는 윗부분에 있는 키로 입력을 하고 FL의 키들도 펑션키와 숫자키로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편의성을 위해 조합키에 대한 표시는 키캡 전면부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 홈, 엔드 같은 기능키도 여기 이 부분을 FN키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음 여기까지는 다른 미니키보드와 크게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제가 놀랐던 건 이겁니다 바로 기본 키 설정인데요 방향키 없는 미니키보드에 제가 관심이 없는 이유는 방향키를 자주 사용해서 입니다 그런데 엠프로2에서는 우시프트, 펑션, 메뉴, 컨트롤을 방향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누를 때에는 방향키로 사용이 가능하구요 아주 약간 길게 누르면 원래의 기능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다가도 특수문자를 사용하려면 살짝 더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백스페이스 키만큼 방향키 그리고 딜리트 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델키의 위치가 멀면 펑션키를 활용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치만 딜리트의 위치는 펑션키 바로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닥 누르면 쉽게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엠프로2는 펑션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FN1, FN2 이렇게요 그래서 FN키 조합을 사용할 때 둘 중에 손이 가는대로 아무거나 눌러도 되니까 굳이 보면서 찾지 않아도 되고 정말 편했습니다 즉, 미니 키보드를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다보니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쉽게 적용을 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오빈스킷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직접 키맵핑도 가능합니다 키맵핑을 지원하는 제품들은 시중에 많지만 엠프로2의 경우는 펑션키가 두 개로 할당이 되어 있어서 키 레이아웃의 활용도가 높으면서 직접적이라 좋았고요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도 워낙 단순한 구조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엠프로2의 꽃! 바로 매직 펑션키입니다 엠프로2는 캡슬락키를 매직 펑션키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소프트웨어에서 FN1의 체크를 해주면 캡슬락이 FN1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시프트, 펑션, 메뉴 우컨트롤을 짧게 누르면 방향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거는 탭, 탭으로 짧게 입력을 해야 하다 보니까 연속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속 입력을 위해서는 FN키와 WASD로 방향키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양손을 사용해야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직 펑션키를 설정해주면 캡슬락 WASD로 한손으로 방향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할 때 방향 조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M Pro2는 그 자체로도 귀엽고 예쁜 키보드지만 1680만색의 화려한 RGB까지 보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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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가 예쁘다 인정! 키캡은 오임 높이 그리고 PBT 재질에 빛이 투과되는 2중 사출 키캡입니다 폰트는 영문만 지원을 하고요 폰트 디자인도 끊어짐 없이 깔끔하고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키보드 두 대 중에 하나는 게이트론 적축 하나는 카일박스 100축이 사용되었는데요 자 그럼 게이트론 적축이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 에이 미안해요 자 이게 게이트론 적축 이건 칼 박스 백축 키보드예요 근데 일단 둘 다 키감이 너무 좋아서 소리 먼저 들어보세요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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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불안정한 블루투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키감 등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지만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요즘 무선 제품들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겠거니 했는데 처음에는 블루투스 연결이 수시로 끊어진다든지 다시 페어링을 해줘야 한다든지 기기 전환 시 입력 지연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다가 다시 삭제했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BWKB1 사용할 때도 없던 문제가 엠프로2에서 종종 발생을 하니 솔직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엠프로2는 전작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LED를 끄고 사용하면 그래도 일주일은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LED를 켠 상태라면 올 한 게임 할 때마다 배터리가 10%씩 사라져 있더라고요. 싫어하냐? 미니 키보드의 장점은 작고 예쁘다는 것과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점 책상을 조금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팔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대부분의 작업을 이 조그마한 공간 내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의 문제로 이 미니 키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엠프로2는 이 미니미니함 속에서 사용자 편의성까지 고려한 키보드로 미니 키보드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적응하면 진짜 편하고 팔도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건강에도 좋고 좋... 좋고? 무엇보다 키감이 진짜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나만 빼고 다 알던 키보드 오빈스의 엠프로2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쿠폰 적용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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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